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상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금서 개관 이번 시간에는 보금서에 대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서, 4보금서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종종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이야기 왜 내 보금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왜 말씀들이 조금씩 틀린가 왜 요한보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누가 보금은 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마가보금이 제일 짧으네 아 왜 마태보금에는 이렇게 설교와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4보금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보금서가 4개씩이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금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구원자다 라는 것이 보금이죠 보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보금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금이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보금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4보금서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그 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보금서가 4개씩이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신약성서 개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성경마다 기록되어진 연대가 틀리고 장소가 틀립니다 즉 이 4보금서도 기록되어진 시간과 장소가 조금씩 틀리다는 거죠 자 역사적인 상황과 독자가 틀리고 연대가 틀립니다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지는 메시지 같은 이야기를 해도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보시죠 같은 보금 같은 메시지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장년층에 설교할 때랑 또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랑 중고등부에게 설교할 때랑 그 메시지 전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보금서를 보시면은 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집이 있습니다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제 잡지사에서 이 건축회사에서 여러 잡지사들을 불러서 이 리조트를 홍보를 합니다 자 여행사 여행 잡지사는 여행을 주로 여행기사를 다루는 그 잡지사 기자는 무엇을 볼까요 리조트의 위치와 여행 레저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죠 자 건축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그 잡지사 기자는 그 리조트를 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여행하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아 인테리어가 어떻구나 등이 어떻구나 어떠한 가구를 들여놨구나 어떠한 그림을 걸어놨구나 어떠한 마감재를 써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구나 인테리어적인 관점으로 그 리조트를 기술해 나가겠죠 또 어떤 사람들 전기기술 이 특화된 홈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그 기자는 이곳에 어떠한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조트는 하나입니다 리조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는 것이죠 이 보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은혜 주신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진다는 것이죠 보금소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라는 회화의 기법 아시죠?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그림이 바로 모자이크잖아요 작은 조각 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그것은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이크 그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나서 얼치감치 떨어져서 보면은 온전한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보금소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보금소에 나와 있는 내 보금소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 기사들은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조각들을 모여서 조각들을 함께 바라보게 되면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으로 보금소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기록자들에게 이렇게 보금소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보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금은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와 관련돼서 쓰여진 용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이냐면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할 때나 또 군대가 승전해서 돌아올 때나 새로운 황제가 직위하거나 황제의 생일이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바로 보금 이 황제 때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요 이제 마가 보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 보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금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치하신 그 시대가 바로 보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사도 행전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죠 바울 설신에서는 보금의 의미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보금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보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 그 자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바울도 승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2세기의 교부들 2세기 경부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보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다 라고 2세기 경부터 교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래서 보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그 의미라는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금서 사보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시간 성경공부하면서 많이들 배웠습니다 공간보금서와 사보금서 요한보금이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간보금 공관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공간보금 그렇다면 공간보금이 무엇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마테마가 누가 보금을 공간보금이라고 합니다 요한보금을 제외한 네 번째 보금이라고 하는 요한보금을 제외한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관점과 그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쓰여졌다 해서 공간보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보금이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쓰여지게 됐냐면 17세기에 1774년 18세기 1774년 독일 그리스바하라는 사람이 공간보금 대조서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공간보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공간보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 마테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보금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세 보금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과 억구 동일한 언어와 내용과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보금은 공간보금과 달리 조금 특수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의 배열과 쓰임에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특수한 내용이 무엇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로 로고스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도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배열도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단 한 번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요한보금은 총 3년에 걸쳐서 공생회 활동을 하시고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보금과 공간보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배열이 있고 특수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요한보금을 제4보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보금서는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보금은 어떻습니까? 요한보금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기독교가 막 확장해 나가던 시기입니다 즉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과 많은 동욕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이방세계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시대가 시대에 요한보금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보금이 AD 80년경 80에서 90년경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당시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들로 또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적인 표현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는요 헬라 철학 이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적인 배경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바로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고난받는 종이야 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말씀이야 로고스야 라는 그 표현이 그 이방 세계에서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좀 더 잘 먹혔다는 거죠 좀 더 잘 이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보금 요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어보시게 되면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아니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강보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게 돼요 마태보금을 먼저 썼느냐 마가보금을 먼저 썼느냐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이 보금서들을 기록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은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보금서를 기록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주장된 것이 마태보금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 맨 처음 교회에서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4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보금 제일 먼저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 유대적인 생각이 가장 짙은 책이기 때문에 마태보금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후대에는 또 이제 성서학과 문서학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이 마태보금보다는 마가보금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보금이요 다른 보금서보다 제일 짧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잘 구분이 안 되고 영어 성경도 잘 구분이 안 되지만요 이제 원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말 헬라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마가보금의 이 문법이나 어투 자체가 굉장히 거칠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문법도 잘 맞지가 않아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공부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마가보금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제일 거칠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쓰는 다른 책들은 문체를 다듬게 된다 그래서 마가보금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세기의 라흐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현존하는 이 신학자들, 20세기 신학자들은 아니다 마가보금이 먼저가 아니고 마태보금이 먼저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자료가 있다 그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마가보금을 주로 읽는 사람들이 기록했고 또 마태를 기록했다 그것이 이제 사문서설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한 문서가 있고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그래서 사보금서, 사문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21세기에서는 아니다 다시금 마태보금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느 성경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느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그리스도 공동체, 저 그리스도 공동체 크게 네 부분의 그리스도 공동체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이방 그리스도인 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큰 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죠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람어를 중심으로 쓰게 되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곱 집사를 뽑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말은 헬라파 아, 목사님 그러면 헬라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죠 즉, 이민자들입니다 이 헬라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바로 그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수리아, 이탈리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유대, 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유대 율법을 따라요 유대 율법을 따르는데 율법에 다소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죠 그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전혀 유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알고 로마의 법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문화와 용어, 사상에 익숙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수신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2세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죠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적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전하여도 말씀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나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이 모든 공동체가 공통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림을 보시면요 이 지역, 이 전체 지역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이 오순절날 이 빨간 점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습니다 유대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즉,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사도 바흐를 통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확장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복음서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게 되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즉,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지게 되죠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구에게 기록됩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미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마태복음은 세리이자 사도인 마태에 의해서 즉, 마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공동체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게 되죠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주제는요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의 성취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예언의 성취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던 때입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의 후반부에는 그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히 임해야 된다 아주 실제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핵심 단어는요 이루어졌다 라는 그 이루어진 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고 마가복음은요 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곧 끝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로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은요 성취되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으신다 누가복음은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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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